오늘은 현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재밌는 이야기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메인운으로 한국 여자와 한국 남자 간의 조건을 잘 봐보시길 바랍니다. 20대 3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남녀 결혼 조건 좀 봐주라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여자 나이는 35살 직업은 중소기업 11년차 월급 260만원의 여자입니다. 11년차 회사를 다녔는데 260만원 받는 월급을 받는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조소기업에 다니는지 느낌이 오시죠? 키 160에 모은 돈은 한국 여자 국룰 혼수비용 3천만원도 안되는 2,500만원이고 모부님 노후는 불확실하며 두 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평범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사실 뭐 평범한 여자도 아니죠 부모님을 모부님이라고 말하는 저 말본세를 보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명확히 보이니 말이죠. 여자의 조건을 잘 기억해두세요 곧바로 남성의 조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는 38살의 대기업 앱 개발자로 일하며 월급 700만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실수령액 70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월급은 900만원이고 연봉은 약 1억 800만원 수준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죠. 남성의 키는 171의 지방쪽이라 4억대 자가 아파트가 있으며 느낌상 비접시 4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부님의 노후는 두 분 공무원 부부라서 한 달에 400씩은 늙어서 돌아가시기까지 나올 예정이고 외모는 평균 이하라고 합니다. 만난지는 이제 6개월이 됐고 결혼 빨리 하고 싶어서 결혼 이야기 꺼냈는데 남자 쪽에서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솔까 얼굴이랑 키가 존나게 마음에 안드는데 조건이 좋아서 결혼을 생각한 거다. 외모 흐린눈 하기 나도 힘든데 저 정도 조건이면 갱숙이고 결혼하는 게 맞겠지?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녀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살에 월급 260만원 모은 돈 2500만원의 한국여자가 38에 연봉 1억의 아파트에 있는 남자랑 조건을 비교하는 건데 이 한녀는 마치 자신이 손해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죠. 저 한녀의 부모님은 말년에 돈도 없어서 손벌릴 게 뻔해 보이는 상황인데 저 한국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남자 외모가 어쩌구 저쩌구 같은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결혼이라는 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회사 이직하듯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바라본 다른 한국여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액여시가 그렇게 꿀릴 조건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헛소리로 35와인녀가 괜찮다는 우리 한국여자. 객관적으로 살짝 부족한데 이 정도면 또이또이라고 말하며 조건이 동등하다 말하는 한국여자. 결혼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 이 정도면 딱 비슷한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남자 조건이 막 좋은 게 아니라고 저 정도 조건은 한국 남자 기본이라고 야예 만나지 말라 조언하는 한국여자들. 진짜 양심 뒤진 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잘도 나오는지 놀라울 지경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년 차인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냐고 아주 정상적인 질문을 하는 우리 한국여자도 있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35살 조소기업 격리 글쓴이 한녀는 여행 좋아해서 20대 때 여행을 많이 갔다 근데 그거 후회 안 한다 경험이니까. 라는 식으로 한녀들의 버킷리스트 유럽여행 허버허버 다니면서 돈 낭비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을 왜 하는 거야? 집 때문에 결혼하는 건가? 여시가 아까우니까 난 이 결혼 반대야. 라는 정신나간 댓글에 그냥 이제 결혼할 나이이기도 하고 버는 돈도 남자가 많기도 하고 경제관념도 다른 한남이랑 다르게 있는 것 같아서. 라는 식으로 다른 한남들은 경제관념이 없지만 이 남자는 경제관념이 있어 보여서 결혼한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주는 우리 한국여자. 경제관념을 이 한국여자가 논하려면 11년 동안 이직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조소기업만 쳐다닌 본인의 노개념 경제관념과 20대 때 해외여행 허버허버 다니며 35 처먹도록 2500밖에 못 모은 본인의 뺨을 쳐야 하는 건데 우리 멋쟁이 한국여자는 모든 짐을 남성에게 떠넘기고 있죠. 남자가 너무 잘해주고 착하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 하 진짜 저렇게 조건 떨어지는 여자랑 만나면서 퐁퐁남짓을 해주며 스윗하게 해주는 남성이 오히려 미울 지경이네요. 그녀들에게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외모 흐린 눈하고 만나는 여자가 과연 남편을 사랑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까요? 장담하는데 결혼하고 한 달 뒤에 남편이 관계하자 그러면 100%로 거절할 게 분명한 여자입니다. 참 한심한 2024년도 여성들의 결혼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타까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불쌍한 퐁퐁남 구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